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려대기 4단계 지침에 따라서 현재 10% 인원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성도님들이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했던 기억들이 어느덧 이제 따뜻한 기억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교회 현장이 닫히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던 때에 여전히 교회를 사모함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다가 맥없이 되돌아가시던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마음의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 느껴졌기에 지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애절함이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매순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삶 가운데 뚜렷이 임재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가시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매번 드러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보기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싶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인은 신의 물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른 신의 바닥을 뒤지고 다니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서식하는 사슴은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의 물이 말라버리면 목마른 사슴은 마실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애를 태우게 되는 것이죠.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죽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슴의 갈망은 생과 사가 달린 갈망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그 인생의 갈급함들을 해결하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삶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물이 사슴을 살리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만 않아도 다행으로 느껴질 만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이가 미안할 정도로 되어지는 상황이 꼬여가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도 좋지 않으면 그것을 핑계라도 삼아 이로를 삼겠지만 신앙이 좋은데 그런 일을 겪을 때에는 옆에서 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더 조마조마합니다. 그런 때는 그저 말없이 묵묵히 신앙생활만 해주어도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그러한 가운데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를 쉽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자가 부닥친 고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6절에서 요단 계곡을 언급한다는 점으로 볼 때 어떤 까닥에서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서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자는 이전에 성일의 무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며 찬송을 불렀던 그 아름다운 날을 추억하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자는 현실의 비참한 처지와 맞물려서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도 잃고 또한 예배하는 성전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는 더욱 어려웠겠지요. 그러한 그들의 처지를 이전에 아름다웠던 그 날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러한 때 옆에서 기도자의 환란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조롱하듯 질문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있기에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냐? 이 질문은요. 너를 도와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분명해 바로 이러한 대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보며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지요. 이러한 대적들의 조롱에 더욱더 기도자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더 참기 힘든 것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조롱보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성도들이 잘못하여서 징계를 당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나 또는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러한 조롱은 그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존재를 덮치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것이 탈출구로 보이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슴이 신의 물을 포기하지 않듯이 경건 생활의 끈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시선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창조주 또한 통치자시며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는 이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그 일을 마치 칼로 찔린 것과 같은 고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든 모욕을 당할 때 큰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회복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과 열정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는 자신이 낭망해 있고 또한 불안해하고 있음에 솔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며 찾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석하며 찾아야 합니다. 이때 기도자가 발견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온수의 조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감정의 문제를 똑바로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 그리고 염려와 외로움이 사실은요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진 그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영혼이 낭망하게 되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낭망되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일수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을 범하면 징계는 하실지라도 아주 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영혼이 낭망되는 상황에서도 장차 회복시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시라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하여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도 없는 상황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림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자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성숙한 신앙은 형통한 가운데서보다 고난 가운데서 빛을 더욱 바랍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에 직면하며 앞길의 막막함을 수시로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과거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바로 실형과 절망을 극복하는 운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환란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기에 기도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심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사하복이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기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적의 비방도 현재의 재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엎드려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음이 크게 상한 기도자는 믿음이 사그라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자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기도자는 자신의 영혼을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너는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그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찬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져도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뿐입니다. 기도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꾸짖고 명령하고 또한 결단합니다. 믿음을 잃을 만한 상황에서 남은 믿음을 부여잡고 소망을 끄집어 올립니다.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는 데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발견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조금 더 늦추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 그리고 현재 예배드림에 많은 제약이 있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과거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따뜻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되새기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약함 그대로 보이시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거나 더디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없음을 그들은 증거로 삼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소망함으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독 가운데 기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